안녕하세요 덕기자 구독자 여러분들 부부의 세계에서 미녀설을 연기한 배우 심은우입니다 저 심은우한테 부부의 세계란 20대 제가 내년이면 앞자리가 바뀌는데 20대 마지막 저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인 것 같습니다 요즘 직장인들 현대인들 핸드폰 너무 많이 하시고 컴퓨터 너무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을 위한 간단한 자세들 잠깐 보여드릴게요 손을 앞으로 이렇게 쭉 뻗어서 왼손으로 이렇게 살짝 지그시 당겨주면서 손바닥으로 앞을 밀듯이 그리고 뒤집어서도 손등을 밀듯이 반대도 똑같이 저는 지금 좀 빠르게 했는데 이거를 한 10초 유지하고 10초 유지하고 10초 유지하고 10초 유지하고 10초 유지하고 하시면은 아주 간단한 동작이지만 손목을 푸는 데 굉장한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저 미녀설가 지선후에 굉장한 조력자였는데 심은우한테 굉장한 조력자는 저희 가족들이죠 당연히 저희 엄나아빠 언니 동생들 너무 감사합니다 김희애 선배님 어제도 유튜브로 김희애 선배님 이제 다큐 영상과 이제 예능 하신 것들을 막 찾아서 봤는데요 선배님 진짜 연기도 너무 잘하시고 인간미도 대박 덕질하는 기사님을 구독해 주시는 시청자 분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늘 오늘처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